쿠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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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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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이쁘다 너 왜 쿠라인지 알아 사쿠라 펴서 쿠라 라고 지은거야 벚꽃 벚꽃 벚꽃아 아 이쁘다 쿠라야 너무 이쁘다 얘를 지금 데리고 가는거에요 약속 있어서 지금 나가는 길에 너 때문에 지금 아저씨 집에 구출하러 가는거야 쿠라야 야옹 야옹 형 ya 애가 오리고 이쁘라 아저씨 집에 갈까? 아저씨 집에 갈까? 누가 버리고 갔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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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